혹시 우리 재배원 중에 개인기가 있으면 개인기를 보여줘야 통과됩니다. 자, 유진. 무슨 개인기죠? 개인기 있어? 뭐? 뭐야? 아니, 뭐 얘기를 하고 하세요. 밸런스, 밸런스. 안 돼, 이거 안 되네. 안 돼, 안 돼, 안 돼. 잠깐만, 지웅, 지웅. 이건 멋있다, 멋있다, 멋있다. 여기까지, 여기까지, 하오. 하오, 하오. 저, 저, 코, 코멍 잘 움직일 수 있어요. 코구멍. 코구멍. 얼마나 급하면, 얼마나 급하면. 코, 코, 코멍. 오, 오, 그거야. 그거다. 하오, 굉장히 스피드하게. 오! 아,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